프리젠테이션 툴은 교실 칠판에서 스마트 장비로 발전했습니다. 그럼 어떻게 스마트 장비로 발전했을까요? iStudio는 새로운 강의 녹화의 시대를 여는 완벽한 솔루션입니다. 유튜브 또는 iTunes를 통해 가상 공간에서 이미 100만여 개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. 현재 모든 프리젠테이션 녹화 장비 중 그 어느 것도 실제 강의를 대신할 실시간 녹화 장비는 아직 없습니다. 또한 MSN, 스카이프 같은 많은 화상 회의 툴도 아직은 실제 회의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. 큰 회의룸에서는 청중 뒤편에 큰 프로젝터를 사용합니다. 그러나 많은 관중들이 보기에는 부족한데요. 따라서 강의자 또한 멀리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. 큰 프로젝터라도 뒤에서 보이는 불빛 때문에 강의자를 보기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. 와이파이와 스마트 장비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스마트한 세상이 됐습니다.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4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. 첫째, 실제 강의를 대신할 실시간 강의 녹화 장비나 기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둘째, 실제 강의를 대신할 웹 화상 회의는 없습니다. 셋째, 큰 강의실에서 전문적인 프리젠테이션을 만들기는 힘듭니다. 마지막으로 가상 교실에서 화상 회의를 하는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. 스마트폰에서 강의를 볼 때 강의자와 자료 화면이 동시에 출력돼야만 효과적인 강의를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어떤 제품이 이런 비디오를 만들 수 있을까요? 스마트 세상에서 녹화 장비는 몇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. 첫째, 실제 강의를 대신할 녹화 장비는 매우 좋아야 합니다. 둘째,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. 셋째, 실시간으로 편집 없이 녹화돼야 합니다. 마지막으로 녹화된 비디오는 누구에게나 인터넷으로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. 지금 보고 계시는 이 iStudio 비디오는 모든 제약을 해결하는 시스템입니다. 그래서 iStudio는 스마트 월드로 돌입하는 해결책입니다. iStudio는 새로운 프리젠테이션의 시대를 열어갑니다. 감사합니다.